안 미끄러워? 미끄러워 조심해야 돼. 아빠 손 잡아 봐봐 미끄럽다고 꽉 잡아 여기 미끄러워서 아 그거 먹으러 간거야? 돌이 미끄러워서 여기서 물놀이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두 짜리 차 있는데 근데 조저도 계속 와. 너 춥지?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먹으니까 춥지 고맙이 야 나 고라미 소리 됐어 고맙이 고맙이 안양 유원지 계곡입니다 안양 유원지 계곡입니다 안양 유원지 계곡입니다 안양 유원지 계곡 안양 유원지 계곡 안양 유원지 계곡 조심해야 돼 여기 오 뒤에 살아 뒤에 살아있어 조심해 얘네가 아주 아이콘 야 이거 컵 쓰려고 산거 아니야? 아이콘 원래 하나만 써야 되는데 쓸 컵 있어? 없어? 없어? 더 신났어 더 신났어 어 형이 괜찮아 남준이 보다 더 신났어 여기 이렇게 노는 데 맞나? 어디 컵이야 폴이 비교자 빨리 가 빨리 가 좋아 둘이 아주 난리 났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여기서 왜 손에 연결이 안 돼 까줄게 엄마 나오면 안 돼 쟤 뭐하는 거야 남준아 또 들어갈 거야 이제 안 들어가 투어츠 물이 너무 차갑다 이게 비가 와서 그러는지 물도 엄청 많아졌고 그 날씨가 덥지가 않아서 여기서 놀기는 좀 무리라 너한테 저기요 그대에 짐을 좀 시켜보시래요 이런데서 먹는 술이 제일 맛있는거지 이런데서 먹는 술이 제일 맛있는거지 불 켜지는거 이제 좀 있으면 밤이야 우리 빨리 먹고 가야 돼 빨리 먹고 집에 가자 나 두개나 먹은 거 없는데 너 진짜 짧고 굵게 놀았다 아니 이상해 뭐가 이상해 하나도 안 이상해 이거 빨리 좀 이상해 무슨 맛인데 멜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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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옐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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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이야 옐로우 맛이야 야 이거 한번 먹어보여 물살이 너무 세! 이렇게 와야 해! 이리 가! 여기가 제일... 아니야 너 무릎 튼거 아니야? 언니가 안쪽으로 언니 나 신발 좀 봐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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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무릎... 무릎 튼다 아이씨 제가 못 쓰러지면 어떡해요 가! 빨리! 가라고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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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! 나 파! 짜졌다! 가! 굴라 쫓아옵니다 물살이 너무 세서 화장실 한번 가기 힘들죠 화장실 한번 가기 힘들죠 잘 수가 없죠 여기 냄두이트 모양 나오신다 아 여기 물살이 너무 세서 놀 수가 없다 그냥 이렇게 앉아서 보고만 있는거야 응 근데 왜 여기 아저씨와 발만 담그고 있잖아 여기 발만 담그고 있어 옷이 또 젖을텐데 괜찮겠어? 손 닦아줘 뭐야 이거 소콜렛 힌더 조이잖아 이제 해 떨어지고 있어 가게들이 이제 조명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빨리 가야돼 손 닦아줘 손 닦아줘 자 손 닦아줘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물살이 엄청 세요 넘어와 빨리 야 너 이렇게 넘었으면 저까지 내려가는거야 이거 내가 가라고? 그러면 더 안되지 야 야 안양 유원지가 이렇게 힘든 곳이란다 안양 박스인 줄 알았더니 이렇게 박스 이 타지역 사람들은 몰라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 부종이였다 내 부종이였다 내 부종이였다 거의 홍천강 이상이야 그니까 몰라 전학 나간거 산거 너는 마냥 맛있지? 이모들이 지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잠깐만 줘봐 잠깐만 줘봐 아님 좀 냅다 어가야? 남준이 애기잖아 아니요 남준이 어가에요? 맛있어 짠 애기 아니야 곧에 밤이 됐어 밤 되니까 이거 조금 더 어두워지면 위험하게 부종이였다 대풍이 왔다간 흔적입니다 그만 먹어 그만 먹으라고 짜 짜 남준아 이제 집에 가자 그래 근데 우리 차 어딨어? 우리 차 차 없어 그럼 어떻게 가야돼? 우리 어... 대리운전 불러줘 봐야돼 흔들리도 없다 여기 좋다 뭐 있는데?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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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해주세요 overall 이젠 ruff 그래서 oking 쩍 그러면 부손 이리와 형 자 생선 마음 그리고 여기에